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롱뮤직의 서인구입니다 와~~ 뱃빵이에요 저쪽에는 지금 통으로 꼽고 있군요? 와우 칼집까지 손수 다졌어 왕짱이 너무 감동이다 칼집 난 게 약간 이렇게 갈라지면서 브로콜리가 됐어요 아! 어떤 입장이야 1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아 진짜 갑작스럽게 되려 귀엽다 우와 대개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아 냄새는 너무 주먹은이야 소주야 고소해 나 지금 긴장돼 맛있다 맛있어 와 나 진짜 긴장했어 진짜 맛있다 와 어떻게 김치가 안 들어갔는데 김치 향이 나지?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제발 오늘은 성공하자 인구가 성공하자 인구가 비주얼 진짜 장난없다 꽃방법 그러니까 국대지 ASMR 와우와 짤리는 건 그냥 숙짤리는데? 와 흙 좀 나오는데 뭔가 변화가 와 대박 뭔가 흡사 수역처럼 보이기도 하고 와 자를 때 느낌을 바그삭한데 뭔가 껍데기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원래 좀 눌렀는데 밖은 겉바속톡이라고 하나? 네 맞아요 약간 고운 느낌 음 아 으음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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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 으음 야 진짜 맛있어져 진짜 진짜 제발 먹어봐 제발 꼭 드세요 진짜 어디만 먹기 너무 위안한 맛이 제발 진짜 먹어봐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하나씩만 먹어봐요 먹어봐 이게 좀 잘랐으니까 너네 진짜 먹어봐봐 진짜 맛있어 와 이것도 손이 계속 와 너무 맛있어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로 팔아서 드릴 맛이야 아 오늘 이거 촬영 끝나고 여기서 술 먹고 갈 거 같아 진짜로 함께 하실? 네 함께 하실? 네 인국이는? 인국이 말해보세요 인국이는? 네 그렇답니다 아니 왜 본인이랑 본인이 쑥스러워요? 아니 나 이런... 아니 됐어 뭐래? 아니 상상을 못했어 아니 그래서 저는 서인국은 약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인국이는? 설마 본 적 없어 나도 없는 거 같은데? 아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요 와서 맛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